월 300만 원 버는 백수, 일하면서 900만 원 버는 짓작인? 와.. 백수예요. 아 백수가 낫지. 그래도 백수지. 돈이 많아야 돼. 남자 능력이지. 일은 해야지. 가만히 있어보는.. 세배 차이! 멤버들이 나 시켜주기, 내가 멤버를 시켜주기. 짓작이야. 오마이 갓! 와.. 아..그래도.. 여러분한테 쉽게 다 받은 건 무척.. 텐테일 보면서 느꼈어? 아우 좋아! 무대에서 노래 다 잃어버리기, 무대에서 춤 다 잃어버리기 와 이거는 진짜 많이 받네 그래도 취미 낫지 않을까? 취미죠. 제스처로 간다. 그래! 맞아! 차라리 춤이 나, 진짜. 아 그래, 춤이야. 어두운 곳에 귀신이랑 있기, 어두운 곳에 바퀴벌레랑 있기. 바퀴벌레라 했지. 바퀴벌레를 바로 잡을 수 있어. 귀신도 착한 귀신일 수도 있어. 그래, 귀신이랑 쏟아붓어. 귀신하이? 내 결혼식에 아무도 안 하기, 내 장례식에 아무도 안 하기. 아, 진짜. 아, 진짜. 아, 진짜. 아, 진짜. 아, 진짜 쉽지 않은데? 근데, 근데 이건 내가 모르는 거잖아? 내 결혼식에 아무도 안 하기. 내 장례식은 내가 알 수가 없잖아. 누나, 이거 이루어왔어야 돼. 다 들어갔어야 돼. 아, 다 들어갔어야 돼. 아, 결혼식이. 아, 다 들어갔어야 돼. 나도 똑같아. 그치. 듣고 나서 해볼 때는 모르는 게 야. 나는. 나도. 박셋. 한 달 동안 양치 못한. 길이 반해서 머리 못 변했어. 와, 진짜. 너무 하는 거 아니야? 와, 이거 좀 센데? 아, 나는 양치는 우선식. 아, 나도 너무 우선해. 와, 냄새 좀 들더라구. 머리는 에센스라고 하지 마. 아, 진짜 최악이야. 잠깐만. 머리 밀으면 되잖아? 그치. 머리가 빨으면 된다. 이건 확실히 머리는 부러웠는데 치아는 부러웠잖아. 가글과 치실과 스킬이 있는 게 있다면? 다행히 있어. 다행히 있어. 누구만 해도 나? 나를 좋아해야 한다. 내가 좋아하는. 난 내가 좋아한다. 내가 좋아하는. 나. 어? 어? 아, 그러면 나. 들어가야 돼. 너만 모의. 나는. 나를 좋아해야 한다. 나를 좋아해야 한다. 모르는 게 야, 가는 게. 많은 게. 가끔은 모르는 게 야기 때도 있어. 그게 사회적이야. 털핀으로, 털핀으로. 내가 세상을 안 왔다면? 살까? 아는 건 다 알아야 합니다. 독심술 간에. 상대방의 마음이 이길 수 있는 것 같아. 아 근데 순간이 너무 편하는데? 나 독심술. 아 너 부족한 순간에도 걷는 게 싫어. 아 난 독심술을 가지고 있어. 왜 이렇게 독심술을 못 해야 하냐고. 부족한 순간이. 독심술! 오케이. 세상을 구했는데 아무도 없어져? 세상을 구하면서 죽고 영웅이 된다. 아 죽으면 안 되지. 저는 그래도 가치가 있는. 영예를 택하시지. 이름을 남겨야죠. 쌍려면 안 돼. 좀 미싸게 해. 아 알았으면 좋겠어. 나도. 남자가 이름이 남겨. 뭐 나는 지명도 못 먹겠지. 남편은 못 살아야지. 아 끝까지. 아 감사합니다. 안녕. 끝. 우와 재밌어. 후ів어. 후운우 beans. 후 switches.